엑셀 밟고 엑셀 밟고 아까 황색 등화가 아니라 황 노란불 점멸 깜빡 깜빡 깜빡해지는 운동이에요 그건 천천히 가라는 뜻이지 정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노란불이 아니라는 게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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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떼요! 떼! 브레이크 떼요! 사고 났고 있잖아 떼! 브레이크 떼요! 엑셀! 엑셀! 사고 나야 뒤에 차 빼러 오는데 오케이?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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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요! 떼! 브레이크 떼요! 사고 났고 있잖아 떼! 브레이크 떼요! 엑셀! 엑셀! 사고 나야 뒤에 차 빼러 오는데 오케이? 이 등에서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건 멈추는 게 맞는데 오케이? 넘어가지 마 여기 여기 깜빡깜빡 하는 등은 깜빡깜빡 하는 등이 있어요 점멸! 따라해봐요 항색점멸! 따라해봐요 항색점멸! 항색점멸은 그냥 서행화란 뜻이야 항색등화가 멈추란 뜻이에요 구분 잘해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브레이크 바로 얹고 약간 왼쪽 속도 줄이고 왼쪽 속도 줄이고 속도 줄이고 속도 줄이고 브레이크 써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써라고! 브레이크 뜨시고 브레이크 살짝 떼고 발이 발이 브레이크 뜨세요 발이 뒤꿈치가 움직여서 그래 엑셀 밟으세요 엑셀 밟으세요 엑셀 밟으세요 뒤꿈치 움직여 뒤꿈치를 떼지 마세요 알았죠? 뒤꿈치를 쐬면 안 돼 위험해 오케이? 응